이번 영상은 기현입니다. 3D 팬을 간략하게 영어로 자기소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기현입니다. 전 거의 9년 전 배우고 있습니다. 노래 그댈 봤을 때 가치관으로 어필하기 무인도에 책 한 권을 들고 간다면 맥심이랑 퍼스트 부모님에게 효자, 아내에게 좋은 남편 저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 정말 사랑해요 꼭 하나를 해야 한다면 도박 AV 시청은 바람이다 당연한 본능이다 보수 vs 진보 네, 다음 거 할게요 젠더 이슈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남자는 여자던 더치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여름 내 큰 플레이 내 큰 플레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